마포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국산 무 한 개가 4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배추는 더 비싸서 일부 상점은 아예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김치를 담그는 것도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과일도 평소보다 비싸서 나주 햇배 한 개에 4천 원, 왕사과 한 개에 2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3주 앞두고 주요 성수품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과 야채 등 농산물 가격이 비상입니다. 8월 하순 도매가를 기준으로 무값이 평년 대비 91%, 배추가 51%, 사과가 66%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의 경우 올여름 폭염 탓에, 과일은 올봄에 이상 저온과 여름 폭염 탓에 생산량이 줄고 상품의 질이 저하돼 가격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산물도 올여름 수온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다소 올랐고, 축산물의 경우에만 평년 가격과의 차이가 10%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세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해 평년보다 서둘러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추석 물가 대책 기간은 예년보다 한 주 더 늘어난 3주 동안 가동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 주요 추석 성수품의 공급량을 40% 더 늘려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500개 농협 계열 매장에서 배추와 물을 최대 60%, 과일 선물 세트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조기화, 명태 등 수산물 8천여 톤을 방출하고 권장 가격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파악한 뒤 곧 추석 물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